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 입니다 레고 스타워즈 3 클론 월스 클론 전쟁 자 이제 이것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목소리가 목이 좀 안좋아요 그래서 어 좀 헛기침하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쉴까 했는데 그래도 혹시 기다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어 자주색 보라색 쪽 클리어 했었고 초록색 쪽 클리어 됐구요 어 이제 이 파란색 예 다섯번째 웨폰 스팩토리 무기공장인가 본데 들어가 봅시다 비빙 스토리 빰빰 빠라바밤빰 이런 노래였나 아니구 카운트 두쿨 챕터 파이브 챕터 파이브 웨폰 스팩토리 넘어가자 어 저거 PX 차량인가 본데 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 훈련중이구요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차량은 자주 나왔던 예 차량인데 이거 보란 말이야 여기서 반짝반짝 있는거 자 문이 열리면서 예 안드로이드 군대가 오고 있죠 예 자 이번 스테이지도 어 그냥 개인 미션이 아니고 음 이 군부대를 조종하는 예 그런 미션이에요 어 이 미션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될때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예 좀 적응이 되니까 예 꽤 할만한거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뭘 해야되는건지 뭘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휴우휴우휴우 호스가 언제나 우리 한피 하겠죠 쓰리퓨 없는데 자 이친구는 지휘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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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여기를 건너면은 이쪽 편이고 이거 기지를 우리가 점령하면 되는건가 생각보다 되게 뭐 구조물이 없네 예 스테이지는 넓은데 구조물이 없어요 자 차라리 많은것보다 없으니까 좀 더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 저게 뭐 중요한건가 쓰리잉 음 아 이것도 뭐 기지를 만질수 있는거고 자 자 밀어붙여 밀어붙여 도망간다 휴우휴우 나이스 자 자 자 이렇게 보니까 왜 제다이들한테 장군님 장군님 하는지 알겠어요 어 일당 백이죠? 예 일당 백이 뭐야 짠짠짠 그냥 부셔보자 그냥 오호 자 이것도 부수면서 네 뾱뾱 짠 오? 어 여기 하나 더 있지 자 우리 아나칸 스카이오크한테 맡겨볼까요? 짠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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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가 이게 좋네 여기가 여기가 나올 때 얘들도 죽이고 건물도 부시고 건물이 저기 하나 더 있었나? 이 언니가 더 날 것 같은데 예 이 아나칸 스카이오 이상한 좀 쓸데없는 종작이 있는 것 같아요 됐어 됐어 어 건물이 하나 더 있었구나 여긴 뭐만 여기도 이 부숨 다 끝인가? 우리 저거 탈까요? 예 너무 타요죠 어 딩 케이 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자 다 없앴는데 어 아 자 뭔가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네요 어 언제 기지가 더 많아졌어 오우 자 저걸 타고 가볼까 일단 이런 거는 정찰이 중요하죠 찡잉 찡잉 자 이거는 활용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동력이 너무 느리네 짠 무 확인해보자 오우 내가 쎘어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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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쎄다 야 이거 좋았어 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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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걸로 최대한 뿅뿅뿅뿅 이쪽에 이쪽에 하나 더 삐삐삐 K 누르면 이제 라곤이 되니까 이야, 좋아좋아좋아 이렇게 하는게 단가? 너무 쉽잖아 그러면 자, 저쪽꺼 왜 그, 베리어가 방어막이 쌓여있는, 쌓여있는 그것도 없지? 어, 이거 부서지는구나 어이, 좋아 뭐야 어, 부서졌네 띵, 따아 자, 뭐 탈거, 예 오토바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, 저거부터 없애야겠구나 저기서 우주에 있는, 예 기지 쪽에 연락을 해서 얘네들도 이제 증강 인원을 받게 되죠? 자, 너무 늦긴 하지만, 또 가져오는 것보단 이게 어, 차라리 이게 낫겠다 빵빵빵빵빵빵 좋았어 뭐 하나 만들까?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 어, 여기 있다 딱 여기다 딱 오토바이를 갔다가 대령이 났네요 땡큐 땡큐 누가 날 방해? 아 자, 이거부터 여기로 자, 보자 우리 쪽 무슨 오,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그냥 한번 쏴보자 나이스 피릭 자, 이거까지 하면은 뭐 끝나는건가? 어 자, 이제 지원부대를 또 보내겠죠? 아 찾았어, 계속 이렇게 되는거구나 어, 이제야? 예 저쪽에 이제 배려가 있는 기지가 방호막 있는 기지가 또 생겼습니다 자, 우리도 이제 뭔가 음 병력이나 무기를 가져가야 될 필요도 있는데 돈이 없어 이거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되잖아 자, 그래 일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얘를 타고 돈을 일단 모아야 돼 돈을 어, 야 닐 비교해 닐 죽는거 아니지? 자, 어 너 따위야 좋았어 자, 방호막 있는거는 마지막에 해치우기도 하고 오, 여기서 계속 오는구나 짠 어, 좋았어 이거 이것도 우리가 탈 수 있잖아요? 예 어느정도 공격을 하면 됐어 나이스 이것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옮겨 타면 옮겨 타면 옮겨 타면은 에너지가 다시 차죠 네 좋았어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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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이고 죽고 말았다니 누가 여기다 딱 또 딱 갖다 내놓냐 어, 이거 그냥 손으로 못 부수나? 어 아, 이거 없애야 되구나 아, 이거 스위치만 내리면 되잖아 찡 좋았어 어, 골드 골드 오오 야, 야 자, 이제는 좀 병력을 좀 데려와야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예 아, 문제는 돈이라고 했지 야, 이거 여기서 방, 방호막이 돼 있고 있고 골드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고 아, 이것도 안되네 이것도 부셔버려야지 혹시 누가 다시 킬 수도 있으니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차피 저기 우리 쪽 기지에서 이쪽으로 포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가까운 곳을 어, 이걸 먹어야 돼 얘도 잡아 아니, 저거 너 내려, 너, 너 아니, 그거 말고 이거 타 아니, 이거 타라고 자, 그, 정면으로 그냥 막 붙어 싸워봅시다 자, 여기는 또 누가 여기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어, 저기 미니킥? 지금 방호막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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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자, 점령할 수 있는 기지가 어디 있을텐데 나 지금 어디 있는거지? 자, 이것도 골드 아, 이것도 안되고 어, 이건 되나? 어, 이건 잡을 수 있구나 어, 타 어어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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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아, 안돼, 안돼 어, 공격 못하네 가자, 가자 뭘 데려와야겠다 데려와야겠다 어 우리 42,000원이면 어, 어, 안 돼 우리 돈 어, 저거 타야지 이거라도 타야 예 좋았어 저거? 저것도 또 으어, 왔다, 왔다 빵빵 일단은 저거 안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저 기지를 점령을 해야겠네 됐어 넌 못 들어가니까 워우 이걸 꺼주고 아, 버렸어 버렸어 아, 버렸어 버렸어 다시 갖고 오자 뭐가 있어야 돼 어, 이거라도 이거 누가 누가 이렇게 갖다 놓는거죠? 자, 바로 밑에서 예, 옆구리를 자, 똥 아, 똥꼭 뒤쪽을 네 오, 됐어 이거 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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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바로 앞에는 안 돼 아, 이런 아, 아깝다 자, 이걸 없애야 되는데 어 어 또 가서, 예 저쪽에서 우리쪽에서 뭔가 또 차량이 차량이, 어, 차량은 와있고 네, 차량으로 안되죠? 네 차량은 안되고 어 어 자, 이쪽에서 뭐 대포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저쪽에다 날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거 있잖아 자, 이제 좀 음 오이셔 날라오는 거야? 아, 저, 쟤가 왔구나 아, 이거 터보 모드가 있었네 좋았어 에너지가 다 차는게 아니네 어, 쟤네들만 막자 좋았어 꼭 제초기 같으 아, 제초기? 예, 예초기 같은데 밀어버려, 이렇게 자, 여기서 예, 뭘 좀 사봅시다 아, 여기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오는 거구나 어 그래 이게 지금 공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돈이, 뭐 48,000갖고는 원하는 걸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, 에너지 어, 잘 잘 좋았어 이걸 없애야지 아, 나이스 나이스 이거 없애면은, 예 여기다가 우리가 기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안 깨지나? 아, 깨지고 있지 지금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, 예 여기 기지를 점령했으니까 잠깐만 이거 빨리 먹자 지금, 지금부터 이제 돈싸움이야 자 어 대포, 캐논 비싼 거 어 15,000원짜리 아, 이런 젠장 빨리 사자, 빨리 자칸, 됐어 짠 니들은 우리를 공격을 못하지 어 아, 이거 못해? 왜 야이, 큰일이네 어, 여기 어, 여기까지 이야 다시 얘 쏴 얘 왜 아, 여기까지 안와? 아, 이거 없애 없애 자, 돈 다시 회수 아, 이런 이런 야, 니들 돈 물어내, 이놈들아 자, 여기서는 자, 여기서는 자, 여기서는 너무 멀었고 예 이거, 이걸 없애려면 이걸 없애야 되는데 예, 이걸 사자 어, 이거 이걸로 되는구나 아, 트라이스 그 다음에 이걸로 이 골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부수려면 예 이걸 부수려면 예 자, 내려봐 이제 일단 내려서 여기다가 음, 여기도 아직 우리께 안 됐네 뭐가 더 있나? 아, 여기 아, 이거 또 자, 이것도 그러면은 안 되고 어디서 뭘 사고 와야 되는 거야 음 뭐야, 벌써 없어졌어? 이거, 아, 이걸 없애도 예, 여기도 또 골드가 있잖아 자, 여기도 골드 구조물이 있구요 예, 금색 구조물이 있구요 금색 구조물을 없앨 수 있는 차량 예 그런 게 있어야 돼 방법이 없는데 뭐가 되더라 아, 그때 그거 이거, 얘가 지금 안 되지? 금속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너도 안 되지? 금색은 자, 그러면은 이쪽 기지에서 우리가 애들을 명령을 내리면 되나? 얘한테? 야, 니가 어 가보자, 니가 애들한테 명령을 좀 내려봐 자 아,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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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이 어, 따라온다 따라와 어떻게 하는 걸까? 내가 공격하는 걸 따라, 따라하나? 내가 공격하는 걸 따라하나? 자, 어어 아, 왜 이렇게 뒤에서 시작해 자, 나를 떨어서 나랑 같이 공격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... 어, 된다 된다 오오, 나이스 잘하고 있어 일 잘하고 있어 어 그 사이에 난 이걸 타고 어 오우, 아, 야이 잘하고 내가 얘들을 막 웃고 있을게, 어 어 오, 나이스 나이스